자 다음에는 68번 보시겠어요. 에너지형 합류와 법률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이 취소됐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취소된 이러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원칙적으로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최소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취소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다. 1년이 너무 가깝고 2년을 정했습니다. 법규에서 최소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9번을 보십니다. 신재생에너지 법령상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의무공급량이 지정되어 있는 에너지 종류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이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이것은 의무공급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규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70번 가겠습니다. 에너지 이용합량 법령에 따라서 에너지 다 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 손실 요인의 개선을 갖다가 명령할 수 있는 자 이것도 창출이 민감한 사안이긴 하죠. 하지만 산자부 장관입니다. 에너지 나오면 산자부 장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법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71번 가겠습니다. 연소가스 화염의 진행 환경에 따라서 요로를 구분할 때 요런 종류로 오른 것은 뭐냐 화염의 진행 방향? 자 도염식이라는 것은요. 불꽃이 올라가서 가마 천장에 부딪혀고 가마의 바닥에 흡입구멍 빠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진행 방향에 따른 구조죠. 도염식은 바로 이제 2번 도염식을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다음에 72번을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이용합량법령상 산자부 장관이 에너지 저장 의미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1번 연간 1만 석유 환전톤 이상의 에너지 사용한 자 이거가 아니고요. 저장 의미로 연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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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2만 1만 2만 이거 잘못됐죠? 틀린 거 네 연간 2만 호기 환전톤 이상의 에너지 사용한 자가 됐습니다. 1번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 석탄가공업자, 집단의 사업자 이런 건 다 해당이 된다 얘기죠. 73번 가겠습니다. 에너지용 합량법령상 검사 대상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1번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검사,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얼마?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옳은 것을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스타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2번 보일러의 계속 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산자부장관이 정황에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하다 하면 2년이죠. 3년이 되어있네요. 이거 아니고 2년으로 한다. 3년이 잘못된 거죠. 3번 가겠습니다. 개조검사 중에서 연료 또는 연소 방법에 변경했다는 개조검사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때는 검사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잘못됐어요. 4번 철금속하열로의 재사용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 아니고 뭐죠? 2년이다.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세히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세히 봐주세요. 여러분이 검사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그럼 그 시험을 통해 주시기간입니다.